트레스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45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의 징계 책임 이런 걸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죠 국회 내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징계 책임이라는 걸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 그러면 그게 바로 면책특권인데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이에요 이게 조문 그대로 정의가 되는 거고 취지는 뭘까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결국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어떤 취지가 있는 거죠 자 의의와 취지를 살펴보시고 요건 국회의원만 인정돼요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직무상 행한 근데 직무집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부수행위도 포함된다 그럼 선생님 직무부수행위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이렇게 배포하는 행위 요것도 직무 행위에 포함한다고 해서 면책특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국회 본회의원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자 요렇게 보시고 그럼 면책특권의 한계 직무랑 무관한 사단, 폭력개인, 모욕정, 원사 등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원외에서 그것을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면책특권의 효과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책임은 법적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회 외에서 민사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의미하니까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 내에서 징계 책임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 면책되는 기간은 재임 중에 국관되는 것은 아니고 사퇴후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적용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롭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까 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임기 중에 그 효력을 바라며 임기가 끝난 후에 민영사상 책임으로 당일 구성... 아니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적용되어야겠죠? 취지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면책특권이 되는데 보통 이제 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그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인적 처벌 조각 사유에 해당돼서 만약에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뭔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범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특정한 신분 때문에 형을 과할 수 없는 경우 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자직 아내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계혈 쪽 배우자 사이에 뭐 절도 사기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형이 면제되는데 이러한 친족의 어떤 신분으로 인해서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 그거를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신분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인적 처벌 조각 사유고 만약에 이런 사유가 있음에도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지간하면 공소기각 판결 중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로 가죠 327조 2호로 가죠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그래서 인적 처벌 조각 사유에 해당하고 공소기각 판결한다 그래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다음에 인적 처벌 조각 사유다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판라를 소개할 때 페이지 수를 불러줬으면 해서 여기다 이제 되도록이면 여기다 페이지 수를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페이지 수를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빠뜨리면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현의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냐고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 그래서 이게 계속 출제돼요 의사표현 직무상 발언 표현의 의사표현 국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위까지 포함한다 계속 나오죠 시험에 그 다음에 그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험도 요걸로 만나요 부수하여 행하는 행위 사전에 원고를 배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노회찬 응원 사건 331페이지인데 진보 모습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자살하시게 된 시발점이 된 판례가 이 사건이었죠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삼성 X파일 사건인데 지금 JTBC 중앙일보 오너인 홍석현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학수 옛날 삼성 부사장이었죠 전략기획실을 운영하던 둘이 대화 내용을 국정원에서 아마 도청했던 것 같은데 그 도청한 음성 파일이 노회찬 의원한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거기서 삼성으로부터 관리를 받던 검사들 고위직 명단 쫙 있는데 검사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 검사 명단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명예훼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직무상 행한 발언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전직 검찰 간부인 피해자 검사죠 검사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감명무의 금푸불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법사위 개의당일 국회의원회관 기자들에게 배포 이거는 직무부수 행위에 해당해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공소를 제기했을 때 실제로 법원에서는 공소기약 판결을 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헌법 시험에서는 이것만 놔요 근데 실제로 이 대법원 판결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고도자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거 하나 이거에서는 공소기약 판결을 했는데 여기서 또 뭐까지 있었냐면 삼성이 이제 모든 신문사나 여기에 광고를 게재하다 보니까 신문에서나 아니면 방송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축소해서 보도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른바 떡감명묘의 군법을 수사했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노회찬 의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거예요 이제 이게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그 명예훼손죄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돼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그 생활비 뭐 이런 걸로 하라고 이제 돈을 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후원금으로 이렇게 처리할 방법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돈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정의당인가 그 그쪽으로 그 피해를 줄 거라는 어떤 그러니까 진보지능 전체가 그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혼자서 이렇게 감당해야겠다고 자살을 택하신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 그 직무부수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러면 형법상 정당행위에는 해당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 대화가 피고인의 공개행위시로부터 8년 전에 이루어져 이를 공개하지 않냐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 비상한 공적 관심이 된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해서 상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뭐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면 그거야말로 전파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서 이 판결을 굉장히 비판하는 평석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헌법적으로는 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32페이지 그 교재가 아시고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개념 표지예요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거를 올해 2020년도 변호사 시험에서도 또 2권을 출제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장 세련되게 변형을 시킨 문제가 제가 17년 지방 7급인데 어떻게 변형시키나 한번 잘 보세요 못하였다면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를 어떻게 하더라도 다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내용의 근거가 부족하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면 다면하고 하더라도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굉장히 세련되게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하는데 문장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을 좀 넓혀준다라는 그 취지로 이렇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서 이게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헌법 45점 면책특권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